신쩌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베트남에 갔는데 뭔가 필요해요 그때 그것을 요청하는 표현 알아야겠죠 자 오늘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장으로 보는데요 영수증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문장 같이 볼게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쪼는 주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쪼 플러스 A 플러스 B의 형태로 쓰면요 A에게 B를 주다 라는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A의 자리에는 인칭을 쓰면 되는데 오늘 이 강에서는 우리 사회적 관계 속에서 1인칭을 뜻하는 또이, 나 라는 의미를 갖는 또이를 써서요 쪼또이 라는 표현을 써서 나에게 무엇을 주다 라는 형태로 오늘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공손함을 표현하려면 문장 앞에 싱 이라는 표현을 덧붙이면 조금 더 공손함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나에게 커피를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쪼또이 카페 쪼또이 카페 카페, 커피 이제는 아시죠? 다음으로 우리가 식당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나에게 메뉴, 메뉴판, 메뉴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쪼또이 특던 쪼또이 특던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쓸 수 있겠죠 나에게 잔돈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쪼또이 특던 쪼또이 특던 쪼또이 특던 쪼또이 특던 쪼또이 특던 쪼또이 특던 여기서 특던 띠엘레 라는 표현이 잔돈, 거스름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문장을 활용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성이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한번 답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영수증을 주세요 라는 표현 쪼또이 화든 쪼또이 화든 그러면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대답할게요 여기서 쪼또은요 기다리다 라는 의미고요 모쪼또은 잠시, 잠깐 이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쪼모쪼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보면요 넵킨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표현 한번 잠깐 보시면 그러면 넵킨은 우리가 쪼이 안 네, 쪼이 안 쪼이는 종이 이를 뜻하고 안은 먹다 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 쓰는 종이죠 그래서 넵킨을 쪼이 안 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나에게 넵킨을 주세요 라는 표현 쪼또이 쪼또이 안 쪼또이 쪼또이 안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왕 쪼또이 쪼또이 우왕 쪼또이 쪼또이 우왕 쪼또이 쪼또이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오렌지 주스를 주세요 네, 오렌지 주스는요 오렌지 주스는요 우리가 베트남어로 루엑 깜 루엑 깜 루엑 깜이라고 하는데요 루엑은 물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뒤에 과일 이름을 붙이면 그 과일 주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럼 깜은 네, 귤 오른지를 의미 하겠죠 그래서 넛 깜 오렌지 주스 입니다 그러면 오렌지 주스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표현 쪼또이 넛 깜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왕 쪼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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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당당히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Tambien hang up live.